안녕하세요. 오늘의 슬램덕크 극장판 3편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해남전 패배의 상심으로 삭발하는 강백호 한편 이곳은 전철안. 양아치 무리들이 칸 전체내며 앉아있는데 그곳에 나타난 빨간 원숭이. 양아치들은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오늘은 날이 안좋아. 에? 아니 방향이 저쪽에서 오는 녀석은 재수가 나쁘다고 이쪽으로 오는 녀석이 있으면 꼭 내가 하지만 오른쪽으로 타는 사람도 만만치 않은 장신이었으니 진태양난을 겪으며 오늘의 시비털기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이 둘의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정권장 앞에 서있는 의문의 차. 낯선 여자의 등장에 잠깐 당황하지만 아까의 외국인을 기다리던 차였습니다. 굳이 사람을 뛰어넘는 백형. 야 너 거기 안 써! 유유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지만 상관없는 사람을 놀래키는 건 별로 안좋아. 상관에 있어. 어? 저 녀석 상북의 선수거든. 뭐? 그 머리 귀엽다. 농구부 행님들한테도 놀림당하고 이 강백호가 존재하는 하는 남아있는 시합은 모두 이긴다. 하지만 그때 북상고 체육관을 습격하는 아까 그 백형. 기선제압을 조져버립니다. 야 안녕.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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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너 아까 그 외국인! 이 외국인의 정체는 녹성고등학교의 농구부 주장. 녹성고 감독과 매니저와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온 이유는 북상고와의 연습경기 때문. 북상고 매니저 한나는 타이트한 시합 일정에 난감해합니다. 그 대단한 해남을 상대로 거의 이길 뻔했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우연이었나고 잘 좀 부탁할게. 야야야야야야! 여러 사람 열받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마이클. 채치수의 허락으로 녹성고와의 연습경기가 성사됩니다. 기다리겠어. 서태웅. 나예리는 서태웅에게 악감정이 있었는데 녹성고 스카우트를 하려고 왔었을 때 난 녹성고계 농구부의 매니저인 나예리인데 서태웅에게 개무시를 당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녹성고는 부자 사립고등학교였으며 농구부는 작년에 생겼지만 이사장의 딸인 나예리가 농구부를 일부러 만들어 전국구 수준의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온 무시할 수 없는 팀이었습니다. 돈 많은 학교라 연습 시합치고 엄청난 준비를 해둔 녹성고 심지어 주장인 마이클 장은 NBA에서도 주목하던 선수입니다. 그 외에도 전국구 수준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강팀 북산고는 해남전 때 발목 부상을 당한 채치수가 시합을 뛰지 못합니다. 북산볼로 경기 시작 에이스의 가벼운 기선제압 하지만 예상대로 녹성은 강팀이었습니다. NBA가 주목하는 선수와 정대만의 중학교 후배 함영훈의 활약 순식간에 스코어는 녹성이 21대8로 앞서나갑니다. 후배의 도머를 흔들리는 정대만 상대팀 에이스의 활약에 불타는 서태웅 경기는 후반전으로 들어섭니다. 강백호와 비슷한 시체 능력을 지는 이동수는 결국 백호와의 체력전에서 패배하며 교체되고 맙니다. 너 이런 저 빨간머리한테 질렸어 완전 괴물이야 성북은 채치수와 서태웅만이 아니야 저 강백호가 골칫덩어리야 하지만 녹성고는 벤치 자원이 풍족한 팀 교체로 들어온 양영규 이들은 쌍둥이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림자 무신술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 바짝 죽였겠던 북산이었지만 다시 점차 스코어가 벌어집니다. 지친 북산을 조용히 이끌어주었던 건 바로 안경선배 권준호였습니다. 하지만 코피도 흘리며 쓰러지는데 증상은 가벼운 뇌진탕이었습니다. 권준호 대신 들어온 건 발목 부상인 채치수 점수차는 어느새 6점차 두꺼운 선수층으로 잦은 선수 교체를 해서 체력적 우위를 얻으려는 나이리 하지만 마이클 장은 교체는 감독의 특권이며 이제야 경기가 재밌어진다며 매니저를 말립니다. 서로 경기를 즐기기 시작한 두 팀 각자의 장점을 살립니다. 드디어 북산고의 역전 이동수의 속공을 블락하고 곧바로 뛰어나가는 강백코 하지만 레이업도 못하는 초보 오히려 너무 초보라 마이클 장을 속이고 멋진 슬램덩크를 보여줍니다. 아쉽게도 경기 시간이 종료되어 백호의 덩크는 노카운트 그렇게 양팀의 연습경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어느새 친해져버린 양팀 마이클 장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농구 수업을 받을 예정이며 마이클 장을 보며 미국에 더 흥미를 보이는 서태우 이렇게 슬램덩크 극장판 3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소개량과 고정 댓글에 나머지 극장판 시리즈도 있으니 봐주시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슬램덩크 극장판 4편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